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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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에 대해서 생명 여러분 물이 생명입니다 물이 생명 맞아요? 사람들은 물이 생명이다 또는 뭐가 생명이다? 산소, 공기가 생명이다 왜? 그거 없으면 죽으니까 없으면 죽는게 생명일까요? 물론 없으면 생명은 생명 없으면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없으면 죽는게 생명이 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진짜 생명이 되려면 어떤 것이라야 생명이 될 자격일까? 문제는 이겁니다 물이 없으면 죽지만 일단 죽었을 때 물을 먹이면 살아난다면 물은 생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죽어버리면 생명이 없어 그런데 그 죽어버린 사람에게 물 먹이면 살아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물은 물에 불과하지 물은 생명이 될 수는 없다 라는 것을 여러분 그러면 진짜 어떤 것이 생명이 되려면 물론 그게 없으면 죽기도 하겠지만 일단 죽어도 어떻게 해요? 그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생명체를 두고 생명 얘기를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전자제품을 두고 생명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의 핸드폰 여러분의 핸드폰 전자제품이에요 여러분의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전기죠 전기 전기가 들어와야 뭐예요? 자자 전기 나가면 핸드폰 죽어 안 죽어? 죽어버려요 전기 없는 핸드폰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쓰레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 없는 세상 가면 핸드폰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 가서 등산을 하는데 5박 5일 동안 핸드폰 소용없어요 터지지도 않고 아무 소용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에요 왜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전기가 없으면 핸드폰이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은 핸드폰에 다시 전기를 주면 살아나니까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첫째 없으면 뭐예요? 없으면 죽는 거 죽는다고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해요 죽은 것을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생명입니다 전자제품은 분명히 전기가 생명 맞죠? 그렇죠? 전기 없으면 죽었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전기를 넣어주면 뭐예요? 다시 살아나니 다시 살아나니 우리 사람에게 또 그런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무슨 말이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생명이 진짜 있다면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없어도 죽지만 그 생명이 다시 죽은 사람한테 넣어주면 그 생명을 넣어주면 다시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에 대해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런 거는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에 전기가 들어오면 그 모든 부속품들이 다 살아나서 작동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부속품은 세포예요 그런데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부속품은 뭐예요? 유전자예요 유전자가 작동해야 세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전자를 꺼져있는 유전자를 켜지게 해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배웠는데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힘 어떤 영적 정신적 에너지를 줘서 우리 유전자가 꺼져있더라도 다시 켜져서 우리 세포가 왕성하게 작동하게 하는 그 힘 원천 원천은 어디를 뭐라 그랬습니까? 다 배웠어요 다 배웠다고 힘이 있다 이 힘을 뭐라 부른다? 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기라고 해서 무슨 기라고 부른다? 생기라고 부른다 생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건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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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T세포 유전자가 꺼져서 암세포를 못 죽이는 이유는 그 T세포 유전자가 생기를 받지 못해서 즉 나 원천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러면 그 다음에 줄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나 원천 기가 막혀 죽겠네요 기가 막히면 죽어요 기가 막히면 유전자가 꺼져 버리고 유전자가 꺼지면 세포들 작동 안 하고 세포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생명은 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한방에서는 뭐라 그래요? 왜 사람이 병이 난다고요? 기가 막혔어 기에 소통이 안 됐어 그런 면에서는 한방이 맞아요 기에 소통이 안 됐어 문제는 얘기입니다 그 기가 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힘입니다 이 힘은 뭐냐 여러분 배웠잖아요 아는 것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면 뭘 아는 것이 힘이야?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힘 빠져요 그래? 그거 사실이 아니래? 나 기가 막혀서 내가 속으면 그러나 내가 무엇을 깨달으면 그게 진리야 맞아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 속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배웠는데 진 속에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속에 아 감사하다 감사하다 선 속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속에 이야 우리 테너 김성록 씨의 노래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우와 우와 힘이 나는 거예요 꺼졌던 엔돌핀 유전자가 팍팍팍 켜지도록 유전자가 힘을 받습니다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힘 생기의 원천은 무엇 속에 있다? 진선미 속에 있다 이 진선미는 어디서 나온다?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에서 진선미가 나옵니다 사랑은 뭐 해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사랑은 또 선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사랑 속에 진선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치고도 어떤 사랑이라야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워요 조건적 사랑이면 그건 진실하지 않아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랑한다? 이것은 진실성도 없고 그것을 선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것은 아름답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진성에 진정한 진선미가 있고 그것이 유전자에게 힘이 되려면 우리 인간에게 생기가 되려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된다? 무조건적 사랑이어야 된다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 이기적인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 인간 차원보다 한 차원 위 인간 차원보다 높은 차원이라는 것은 무슨 차원이요? 우리가 초인간적 차원이라고 합니다 초인간적 차원 또는 초자연적 차원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 첫째, 의사들도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긴 줄도 모르고 또 누구도 몰라? 나도 몰라 근데 누구는 알고 있어? 초인간적 존재가 알고 있어 정확하게 내 몸 어느 부위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암세포, 이 암세포가 있는 곳으로 무엇을 파견해요? 이 T세포들, 면역세포들을 출동시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 없어?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생명 유지 현상입니다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누군가 초자연적, 초인간적 존재가 이 면역세포들을 암세포로 출동시켜요 근데 나는 몰라 나는 뭐 하고 있어 주로? 막 자고 있어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때는 언제 잘 안 돼? 이 힘이 막힐 때 힘이 막힐 때, 즉 기가 막힐 때는 언제예요? 진, 진이었고 진실이었고 뭐가 있을 때? 거짓이었을 때 내가 사기를 당했을 때, 내가 속았을 때, 내가 배신 당했을 때 기가 막혀? 안 막혀? 죽겠어? 안 죽겠어? 그 다음에 너무너무 무슨 일을 당했어? 선한 일을 당한 게 아니라 무슨 일? 악한 일을 당한 거지 그럼 딸이 엄마한테 전화했어 시직한 딸이 방금 이쁜 손녀를 낳아서 지금 다섯 살이야 근데 이 딸이 엄마한테 전화했어 그 손녀 딸 이름 부르면서 납치당한 것 같아 그러면 외할머니가 어떻게 돼요? 기절합니다 기가 너무너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손녀가 납치를 당했다 넌 그건 너무너무 악한 일이야 그렇죠? 그 말도 그냥 쓰러집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포들은 유전자로 유전자가 활동을 해야 세포가 활동을 해요 근데 이 유전자의 활동은 뭐가 있어야 돼? 생기가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진, 진실하고 선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또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김성룡씨가 노래할 때는 여러분 뿅가서 엔돌핀 유전자가 막혀져요 그 아름다움 속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상구 박사가 노래하면 여러분 유전자가 꺼져요 에델바이스 하라고 시켜놓으면 이상구 박사가 에델바이스 하라고 시켜놓으면 이상구가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꺼져 안 꺼져? 시끄러워! 닥쳐! 그래서 아름답지 않아요 노래는 같은 노래인데 아름다움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다? 힘이고 그것이 생기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김정은이가 증거요 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렇게 뭐요? 악한 짓을 많이 했어 그래도 김정은이 암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왜 안 걸렸을까? 김정은이 일지라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힘, 생기를 주는 분이 초인간적인 분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것에서만 김정은이한테는 힘 안 주지 그래서 김정은이가 끄지 않는 한 하나님을 줘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사랑할 만큼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 책이에요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조건적 사랑은 죄가 많은 곳에 뭐를 주는 게 조건적 사랑이에요? 벌을 주는 게 조건적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많은 놈은 벌을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죄가 많은 곳에 무엇을 더해요? 은혜를 사랑을 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상구 박사보다 김정은이를 더 사랑합니다 왜 그래요? 이상구는 착하거든요 착한 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구는 별로 돌봐주지 않아도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은 속초에는 잘 안 계시고 평양에서 자주 가세요 이 자식을 뭐예요? 이 자식 마음만 돌려놓으면 북향 문제고 뭐가 다 해결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슨적 사랑이다? 초인간적 사랑 초인간적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 차원을 초월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차원의 사랑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사랑도 무슨적 사랑으로 믿어? 조건적 사랑으로 믿고 겁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조금만 잘 못하면 당연히 이념 이놈 그럴까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하는 사랑 중에 가장 강한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모성애죠 모성애 모성애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랑은 없죠 우리 인간이 주는 사랑 모성애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그 무조건적 사랑에 아주 가까워요 그러면 이 생기인데 이 생기가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없어지면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기가 없어져서 즉, 기가 막혀서 사람이 죽었다 그 이쁜 손녀딸이 나피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혀서 쓰러졌던 외할머니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러면 뭐가 돌아온 거예요? 생기가 돌아온 거예요 잠시 죽었다가 살아왔어요 그러면 그런 생기, 그런 생명이란 것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못하면 죽은 사람도 까무려쳤던 외할머니는 깨어나게 해도 생기가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까무려쳤던 외할머니가 깨어나면 뭐가 돌아왔다고 그래요? 생기가 돌아왔다고 그래요 생기가 돈다 그러잖아요 그 생기가 돌아옵니다 그 생기가 바로 뭔데?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랑은 모성애인데 모성애가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엄마가 자기 죽은 애기를 다시 살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못 살려요? 모성애가 아무리 우리 인간 차원에서는 무조건적 사랑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하고는 달라요 왜 그래요? 인간의 모성애도 누구 새끼만 사랑하게? 지 새끼만 사랑하게? 옆집 애기 죽어도 끄떡도 안 해요 그것만 봐도 내 새끼만 사랑한다는 것만 봐도 그것은 노역 조건적이고 내 새끼라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새끼만 사랑하고 다른 새끼들은 안 사랑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선적이오 이기죽이죠 그래서 역시 인간의 사랑치고 가장 강력한 모성애일지라도 우리가 잘 깊이 분석해 보면 결국은 그것도 인간의 사랑이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비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애기가 죽어도 살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죽어버린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지금 현재 사람들이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 살린다는 말 이야기가 있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 보면 그런 말 나와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죽은 사람 살아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 얘기부터 시작하는 책입니다 성경 책이 어떻게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뭘 가지고? 흙 가지고 사람의 원료가 흙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 죽어서 화장해서 나중에 보면 뭐 쟤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사람의 본래 원료는 흙 맞아요 그래서 그 흙으로 그 화학 물질로 하나님이 세포를 만들고 유전자도 만들고 DNA도 만들고 온갖 세포를 다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모세 혈관도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만들었을 때는 그 인간은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 죽어 있어 왜? 아직도 뭐가 없으니까 왜? 생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생기가 생명이야 불어넣으니 뭐예요? 흙으로 만들어졌던 죽은 인간이 살아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뉴스타트 쪽으로 볼 때 그게 과학적인 얘기예요? 아니요? 과학적이죠 왜? 사람의 본래 과학적으로 물질적 원료는 흙이다 뭣다 그런데 그걸로 유전자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넣어줘야만 유전자가 움직여서 살아났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생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생기를 지금부터 더 받으셔야만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들이 뭐예요? 켜져가지고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은 멜라토닌 유전자가 켜져서 멜라토닌이 다시 생산되면 불면증은 나 버리고 T세포에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꺼진 유전자가 있을 때 거기에 생기가 생명이 들어가면 그 유전자가 켜지면 암세포 문제없이 죽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야 그 생명은 생기고 그 생기는 힘이고 그 힘의 본질은 진선미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간은 서로 줄 수 없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생기가 된다 이 말이야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박수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책에만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지난 40년 50년 동안 나가면서 성경을 믿는다 캐싸면서도 생명을 압니다 성경에 죽은 사람 하나님을 살리다 해도 그것은 신화 같은 얘기고 실제로는 그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하는데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로 이래서 신앙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그런 이중적인 현실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한 사람에게도 생기가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도 스트레스를 확 받아라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어 그럼 기가 팍 죽어 안 죽어 건강한 사람도 그래요 그러나 특히 여러분들에게는 생기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오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명에 대해 생명을 받아야 돼요 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 어떻게 받아? 아는 것이 힘이다 무엇을 아는 것이 힘이다 진리를 아는 것 선을 아는 것 아름다움을 아는 것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도 우리 또 이명일 봉사자 기타 가져 나와서 한바탕 하면 여러분 또 뿅 갑니다 그러니 이상구 박사 명암 내밀 때도 없어 우리 두경석 씨 할 때도 이런 뿅 갑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부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저는 노래 가지고 한몫 보는 것이 아니라 뭐 가지고 한몫 봐요? 진리 진리 진리를 아게 해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선미를 아는 것이 힘인데 진선미를 진짜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야 된다 무조건적 사랑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성경 책에서만이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무엇이냐? 생명은 영생은 참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말미야마 내가 생명이라는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사람 살리는 얘기를 멀쩡하게 얘기를 하고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생명이 뭔지 알았죠? 그러면 생명이 있다면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의 경우 핸드폰의 생명이 전기라면 죽은 그 전기는 그 핸드폰의 생명이 되는 전기는 죽은 핸드폰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진짜 이 생기 무조건적 사랑이 있다면 죽은 생명체도 그 생명이 다시 들어가면 뭐예요? 살릴 수 있다 즉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아직 불어넣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은 살은 사람이 뭐예요? 죽어 있는 사람인데 그 생기를 넣어주면 산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든가 죽은 나사로가 뭐예요? 머둠에서 나온다든가 성경에는 이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얘기를 많이 써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믿어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도 뭘 받는 거예요? 생명의 힘, 생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안 믿어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안 믿어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이 우주에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게 교회에 다닌다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믿는 것이 진짜 교회에 다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진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현대의학계에서 현대의학은 지금 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의학이에요? 생기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게 다 뭐예요? 거짓말이라고 뻥이라고 해요 그러나 뉴스타트 의학은 뭐를 전제로 하고 하는 의학이에요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합니다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오직 뭐가 있어야만 여러분 병이 치유될 수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생명만 들어온다면 그 생기, 이 힘이 들어온다면 꺼진 유전자가 초인간적 차원에서 초자연적으로 다시 조금반사적으로 켜지면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여러분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의학이 요즘 아주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가 하면 요즘 요즘 자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를 자꾸 봐요 지금 한 2년 반쯤 지났을 겁니다 이란의 이란 이슬람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사범들은 무조건 사회입니다 싱가포르도 그렇고 하여튼 이슬람 국가에는 마약사범들은 이슬람 나라에서는 뭐도 안 마셔요 술도 안 마십니다 그래서 이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슬람 그러면 자꾸 알카애다 IS 이런 것은 아주 폭력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슬람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착해요 도덕적으로 참 착해요 왜? 술 먹고 하다가는 하나님이 뭐예요? 혼내 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조건적이면 일단 외부적으로는 외면적으로는 착할 수밖에 없어요 안 착했다가는 혼나니까 그래서 37살 먹은 한 젊은 남자가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의사가 와서 사형이 확실하게 집행이 돼서 이 환자가 진짜로 사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의사가 와서 다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볼 때 이 환자가 진짜로 죽었다 할 때 사망 진단서에 의사가 사인을 해야 해요 그러면 법적으로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었냐 안 죽었냐를 구별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첫째 뭐예요? 첫째 심장 안 뛰어 청진기 딱 들어오면 심장이 안 뛰어 심장 소리 안 뛰어 맥박이 있어 없어 혈압 혈압이 뭐예요? 제로야 혈압이 뭐예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죽으면 모든 오므라졌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홍문도 열려가지고 어떻게 소변 오줌 나오는 것을 조절하는 이 관략근도 다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죽으면 뭐예요? 오줌이 쇠 나온다고 똥도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오므라졌던 동공도 어떻게 해요? 확 열려 버려요 그거 다 확인하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눈을 이렇게 까서 보면 동공이 크게 열려 있죠 거기에 이제 밝은 전기불을 탁 비추면 그 사람이 안 죽고 살아 있다면 어떻게 돼요? 열려 있던 동공이 어떻게 비춤비춤 쫙 오므라졌면 그건 안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 검사해서 다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그 사형수는 시체가 된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넣고 가족들에게 이제 연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후에 시신을 인도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그런데 그 다음날 24시간 후에 가족들이 왔는데 서류를 뭔가 미비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도로 가서 시청에 가고 구청에 가서 이 서류를 다시 새로 해 온다고 몇 시간이 걸렸어요 그동안에 이 서류를 살던 이 사형수 신체는 이제 바로 가족들이 이제 인도 받아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몇 시간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냉동실로 안 넣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시간 후에 다 서류가 구비가 돼가지고 구비가 돼가지고 이제 와서 드디어 시신을 인도 받았어요 그래서 얼굴이도 한번 보자 해가지고 시신을 어디에 넣어 놓은 거예요 이 비닐을 백에다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퍼가 있잖아요 이걸 삭 넣으니까 아 이 친구가 눈은 꼼팍꼼팍하고 있는 거야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친구 때문에 온 이란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과격파들은 보수파들은 다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 그런 마역범은 죽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또 어떤 좀 온금파들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죽었잖아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어서 깨어났는데 그때부터 마약한 일은 없어 그래도 한번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해서 의사가 수행했다고 사형 완료 그러다가 살아났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사람이 돼 범죄한 일이 없었고 그래서요 막 대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 죽여라 한쪽에서는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난리를 치다가 드디어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살려놓자 그래서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제 그 사람 그 얘기가 이 테레미도 나가고 아주 그냥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유수한 의과대학 응급실에서 분명히 사망 진단이 났는데도 두 시간 후 세 시간 후 다음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 처음에는 다 그거를 오진으로 생각했습니다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오진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오진이 낳을 수 없는 아주 유명 미국에서도 하바드 의과대학 응급실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세계 각국의 다 유수한 의과대학에서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고 분명히 죽었는데 그래서 그런 현상을 최근에 현대의학은 자동소생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영어로 언어로 하면 Auto Resuscitation Phenomena라고 불러요 Auto는 자동이고 Resuscitation은 회생, 소생 Phenomena는 현상 그래서 자동소생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uto Resuscitation Phenomena 영어로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단어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바꿨어요 성경 보면 미국 사람들, 유럽인들은 다 성경에 대해서 좀 다 알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성경 책 보면 나사로라는 젊은 청년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와서 살려서 무덤에서부터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소생 현상 그렇게 어려운 말 쓰지 말고 뭐라고 쓰자?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그러면 현대의학에서 지금 그거 이상한 현상이란 말이야 현대의학에서는 지금까지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그걸로서 뭐예요? 끝! 죽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그 유명한 학자들이 지금 죽음에 대해서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게 뭐냐?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모르면 그런 현상을 나사로 증후군이라는 그런 자동소생 현상을 뭐를 인정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인정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없으면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을 많이 했습니다 디립다 디립다 이 생명에 대한 구라를 막 쳤는데 백문이 뭐예요? 구려일견이요 눈으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이여령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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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년 됐을 거예요 3년 전에 책을 오래간만에 새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 책이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맨 첫 장에 보면 그분이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물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동기동창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무슨 잡시차 편집부에 취직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어렵게 살던 때 그때가 바로 6.25 직후야 그래서 뭐 사골새빵을 얻어가지고 이제 사는데 그때는 겨울 되면 얼마나 추워요 그렇죠? 추운 겨울밤이면 무엇까지도 얻어 요강도 얻는다고 이제 그런 시절 얘기인데 하도 그 사골새빵 사는게 삭막해서 우리 금붕어라도 한 마리 키우자 그래가지고 금붕어를 사가지고 조그마한 어항에 넣어가지고 키웠는데 어느 추운 겨울밤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예요? 꽝꽝 얼어서 금붕어가 얼어서 죽어가지고 콩작도 안하고 죽어가지고 금붕어가 죽었어요 그 애를 묻어줘야 되겠는데 지금 얼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어항을 깨야 될 판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얼음이 녹으면 그때 꺼내서 물을 주자 그래서 그날 낮에 날이 풀려가지고 아주 따뜻했대요 근데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럼 뭐해? 여러분 얼었던 살아서 얽힌 생선이 살아난 수 참 많습니다 제가 알라스카에 가서 이 강의를 했더니 그게 어떤 두세 사람들이 손을 번쩍 들더니 그 추운 날 연어 잡아서 얽혀 놨다가 그걸 녹여서 구워 먹으려고 부엌 카운터에 올려놓으면 연어가 녹으면 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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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일주일 동안 얽혀 놨던 여러분 이게 생명이란 게 뭐냐 아직도 제가 구라만 치고 있는데 이제 한번 봐야죠 눈으로 그렇죠? 미국에 개구리 산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숲 속에 그래서 아주 깊은 산골 숲 속에 사는 개구리라고 해서 이 개구리들을 숲개구리라고 부릅니다 숲개구리 숲개구리들은 겨울에는 꽁꽁 얼어버려요 그래서 봄이 되면 녹아가지고 다시 살아나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가서 그 개구리를 여름철에 가서 개구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잡아와가지고 냉동고에 한번 얽혀 보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플라스틱 박스 플라스틱 박스에 집어넣고 젓가락 닦고 냉동고로 가지고 갑니다 네 영하팔동 그래서 밤새도록 얽혔습니다 아침에 와서 보니깐 예상대로 어떻게 되어있어? 꽝꽝 꽝꽝 얼어버렸어요 딱딱 소리입니다 자, 심장도 바뀌고 냅파도 없고 완전 죽었어요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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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령 고속 타령 두 시간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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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봤죠? 이거는 뭐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요? 생명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할 수 있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 스타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은 뭐의 생명의 본질은? 네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뭐 교회를 나가야만 그리고 교회 나가서 돈을 잘 내야만 착해야만 사랑하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다 여러분이 저것이 예수 믿는 의과대학 연세대학교에 당기면서 얼마나 자꾸 예수 믿도록 만들려고 얼마나 그랬는지 제가 얼마나 신경질이 났는지 몰라요 죽어도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런데 이 생명이 이야 생명 얘기를 듣고 우리는 꼼짝할 수가 뭐예요? 없어요 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라는 것이 딱 느껴질 때 제 몸 안에 꺼져있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의사 아니에요 의사 제 몸에 병이 열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일어난 현상인데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하루 밤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 샤워하고 나면 머리 감고 나면 샤워장에 물이 안 빠져요. 왜? 머리카락에 옮겨서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샤워장에 물이 빠져요. 그래서 머리숱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탈모증이 아주 심했어요. 그다음에 숙농증, 면역력이 약해서 이 안에 동공 안에 균이 들어가면 이걸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염증이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맨날 그리고 이 안에 염증이 생기면 열이 팍 나고 여기 뒤에 떨어져서 눈이 빠질 거처럼 아프고 조금만 과로했다가 조금만 과로하면 염증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염증이 다시 재발되는 거예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모부가 부산의대 이비인후과 과장이었어요. 이모부가 맨날 병원 가면 하는 일이 뭐예요? 충농증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모부 나도 충농증 수술 좀 해달라고 해도 이모부가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주게? 해도 소용없대. 해도 3, 4개월이면 또 재발합니다. 그런데 이모부는 왜 자꾸 다른 환자들이 해줘요?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지.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화되지 않는 한 그 수술을 아무리 해봐야 또 재발합니다. 거기다가 역류성 식도요. 밥 먹고 나면 먹은 게 어떻게 해요?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뭐하고 같이? 위에서 생산된 위산하고 같이. 그러니까 위산이 올라오면 이게 산이 굉장히 강한 산이니까 위장은 산 때문에 염증이 안 생기는데 무엇은 생겨요? 식도는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얼마나 아픈지 보면 그렇게 되면 이빨도 나빠지고 아주 나빠요. 역류성 식도요. 기관지 천식, 만성 소화불량, 소화가 얼마나 안되는지, 시비지장괴양, 새벽만 되면 배가 다 아파요. 신경성 대장염, 변비, 치질, 무릎으로 내려가면 루마치스성 관절병, 그 다음에 발가락으로 가면 무좀. 왜 무좀이 있어? 면역력이 강하면 무좀 없습니다. 곰팡이가 생기면 T세포가 곰팡이 죽이는 물질 생산이 곰팡이 다 죽여버려요. T세포 유전자가 다 꺼져 있으니까 발가락에 자꾸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병이 15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의사 아닙니까? 미국 의사야. 내가 의사로서 내 몸을 봐도 참 형편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약으로는 일시적인 증세처료만 할 수 있지 절대로 치유할 수는 없는 거라. 그래서 참 제가 저를 봐도 한심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몸이 약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평생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때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나이 39살 때 이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뉴스타트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현미밥 먹고 정말 건강식, 채식 건강식을 하고 물 마시기 시작하고 규칙적인 운동 시작하고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하고 꼭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러뵈도 매일 운동합니다. 이장구 박사로 하면 이제 운동 안 해도 된다. 천만에 매일 운동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옛날에는 빼빼 말라서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게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지인 너나 잘하지 너나 잘하지. 그런데 제가 꾸준히 뉴스타트를 하면 나는 모든 유전자가 회복돼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믿은 대로 지금은 그 15가지 병 중에 한 가지도 없어. 한 가지도 없어. 그러니까 그 허리병도 낫는다고 허리병도 낫습니다. 여기는 병원서 안 낫는 게 낫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낫겠습니까? 뭐 때문에? 생명 때문에 낫습니다. 병원서는 줄 수 없는 생명 놀랍게 다 미쳤습니다. 제가 지금 아픈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달이 되면 10,76세인데 그런데 제가 뉴질랜드에서 하루에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일곱 시간을 다섯 해 동안 주차에 걷고 와도 끝도 없어. 그리고 저는 요즘 걸어도 배낭에 돌을 쥐고 걷습니다. 허리 아파서 천만에 다리 아파서 천만에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도 유연하고 그렇죠? 유연해서 스트레칭 옆구리 스트레칭 그렇죠? 보통 이 정도까지 가면 어떻게? 아! 그런데 모세혈관이 근육에 잘 발달돼서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아픈 거 그래서 결린다 뭐 뭐 있잖아요. 뻑쩍찌근하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뉴스타트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고 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던 70시 지나고 75시 지나고 그러면 다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뭐를 잘 하면 뉴스타트를 하면서 뭐를 잘 받으면 생명을 잘 받으면 생명을 잘 받으면 생명을 잘 받으면 그래서 바람불면 날아가겠다는 놈이 이제는 바람 불어도 안 날아가고 이제는 돌 지고 댕겨요. 그래서 제가 70이 되면 내가 노화 현상이 시작해서 빌빌 하려나. 70이 돼도 멀쩡해요. 그래서 70세 때 제가 뭐 한 줄 아세요? 공룡 능선을 설악산에서 제일 힘든 등산 코스가 있어요. 초보자들은 오면 안돼 큰일 났어요. 거기서 물이 없어서 헥헥 끓이고 오도 가도 못해요. 힘들어서요. 그래서 공룡 능선을 참 가고 싶었는데 이제 70이 되니까 갈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배낭 매고 물 지고 물을 한 4리터 새끼 식량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컴컴할 때 그래서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넣고 오 무거워 그래서 공룡 능선을 15시간 주파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옛날에는 젊을 때는 못 갔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되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좋은 뜻을 품고 그래서 가능한 뭐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생명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생명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아주 좋은 소식이 들어왔네요. 내일 모레 수요일날 폐암 말기인데 강한으로 전이 됐다. 221기 지금 224기죠. 그러니까 석 달 전에 오셨던 거예요. 소순철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공수특전단에 있었어요. 태암 말기이고 어디까지 전이가 됐다? 강한까지 전이가 됐는데 지난달에 검사해 보니까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완전히 완치돼서 내일 모레 와서 여러분께 힘내라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런데 헌태 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친구도 폐암인데 폐암이 다 낫다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박사님 얘기고 그러지 말고 나도 하면 할 수 있다! 라고 하시겠죠. 아시겠죠? 저도 여러분 저는 아주 형편없이 몸이 약했어요. 어릴 때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아팠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다 활발하게 놀 때 저는 계속 한쪽 구석에 서서 재미있겠다. 운동회 할 때 여러분 기마전을 하잖아요. 세 명이 한 명이 위에 타고 제가 말하면 말이 꼬부러져 버려. 그렇게 됐는데 70이 넘어서 이렇게 더 건강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는데 그것은 뭐가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생명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면 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신이 인간이 돼서 와서 인간을 위하여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가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뉴스타트를 할 수 있고 이 뉴스타트로 생명으로 지유될 수가 있다. 아하하하